빅뱅. 빅뱅을 발견했나요? 어떻게 시작됐는지? YG에서 시작했겠죠. 그럼 당신들도 신을 믿습니까?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. 아우 진짜! 그럼 기계 위에 저 문양은 뭡니까? 그냥 뭐 여행사 로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한글이랑 비슷한데? 우리도 한글을 사용합니다. 왜요? 우리가 발견하거나 발명한 문자 중에서 가장 완벽하니까 지구에서 우리를 앞서는 유일한 것입니다. 국뽕이 차오른다. 저랑 메일이나 뭐 그런 거 연락하고 지낼 수 없나요? 불가능합니다. 그럼 보고 싶으면 어떡해? 그만하시죠. 암천 소리 못 알러 빛나 거짓말을 그만하시죠. 내가 몰랐어 이제 알았어 네가 필요해 그만하라고 고마워. 그럼요.